이 서비스를 DC뿐만 아니라 최고의 4명 이상은 와인 스토리 공짜로 해드립니다. 제 이름 걸고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. 모임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고요. 바로 유현만 교수님과 만남, 참 이것도 약한 연결, 바로 페이스도에서 만납니다. 제가 이 교수님 만나고요. 제가 어둡이 너무 많아요. 이분이 주변에 학자들도 많고 박사님들도 다 만나는데 그분들 만나서 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저는 이분 덕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은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가 있게 될 거죠.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이겁니다. 오늘 핵심포인트, 약한 연결에 주목하라.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있잖아요. 젊고 약한 연결이 아닌 사실을 오늘 두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